우리 아우저희야 우리 좋아하는 아우저희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우저희 한 명 보시고 제가 일단 1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해시 30분에 배... 이거? 어 이거 하우 너치 맨몬동 맨몬동? 이거? 거울 예쁘다 저 뒤에 거울 있어 저 마음에 들어 이거 입자리 맞아? 바지만 잘라달라고 하자 바지만 잘라달라고 하자 바지만 바지만 이거 농을... 농을 써줘 오케이 아아 이뻐 어 어 봐봐 이쁘네 땡큐 땡큐 오케이 오빠 줘 25만 더 아니 잘라야지 아니 자르고 25만 더 컷 컷 해야지 완전 좋아 엄마 봐봐요 엄마 엄마 사람들이 더 작아서 그쵸? 한국 사람이 덩치가 더 크니까 네 네 맞아 맞아 배고 그래 무슨 소리야 배고 그럼 저 엄마 거랑 주아 거랑 같이 어때? 이거 색깔 이쁘다 오빠 잘 골랐다 색깔 너 이거 언니 10만 사세요 언니 10만 사세요 뭐? 얼마냐 물어보자 잠깐만 잠깐만 와 이렇게 줄자구나 줄자야 줄자 되게 귀엽다 이거 하나 살까? 당연히 딱 펭귄 사이즈인데 펭귄은 딱 키워주고 되게 귀엽겠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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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진짜 특이하죠 하나 골라 좋아 응 나 골라 나 골라 나 골라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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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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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응 응 grows these authors Awesome hit 55만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여기 와서 마트 하면서 탈 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다 정리하고. 여보 어때? 야 여기 엄청 돈 벌겠네. 네, 갑니다. 갑니다.